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발은 발은 신발을 신는 거죠. 강아지가 검은색 신발을 신고 센처가 보세요. 근데 깜짝 놀라겠다. 카페 할 정도는 못 찍겠습니다. 편집은 아파트 물지는 않아요. 수거 응 너무 귀엽다. 진짜 너무 귀엽다. 근데 울진 않아. 울지 않고 손가락도 그냥 자른다는 것입니다. 다 지었다. 적응한다 이거. 야 근데 나는. 여우 어떻게. 여우 어떻게 보느냐 빨리. 여우 약간 늑대처럼 보일까? 너는 여우 여우 하면 되겠다. 야 근데 너 귀여워. 너 강아지 옷을 안 갖고 왔네. 야 이런 옷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강아지 옷. 이거 어때? 형 이거 이어폰 못해. 형 이거 이어폰 못해. 나이야. 잘 어울리네. 지금 바로 그런가요? 쓸게요. 자 오늘 제가 왕자님으로. 왕자님으로. 어디 왕자야 이거. 이거 영국 아닐까 이거. 이렇게 되면. 왕자님 신발이 없네. 고급 슬리퍼입니다. 이거 이 슬리퍼는. 2천만 원. 2천만 원. 2천만 원. 5천만 원. 5천만 원. 5천만 원. 2천만 원. 정상적이다. 3천만 원해. 1 2천만 원. 씹었어? 끝! 자,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. 가지 Lu's and cinch Anny Canter 아휴 고구마 그만해 건배가 포스가 졌어요 돼야 돼야 돼야만해 어우 아 잘 못해 야 오늘 친하지 않을 때도 아니야 눈한테 찍어줍요 사진 잡고 머리 사진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